5 으 더inese 팝 요게 채널 으 아 이리 와봐 손 들어 이렇게 하는 거구만 몸통 맞춰야 되네 거의 패드를 못하네 이 머리가 차고 없네 이 머리가 이게 무슨 머리였지? 그 둘리에서 그 안경 쏘네 개머리인데 아닌가? 노래 부르네 이 머리가 이 머리가 이 머리가 마이크가 있어요 마이크가 있어요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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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가 있어요 여기가 다음에 근데 부쳐지게 싸우는 거 여기가 아니 아니 지금 이거 싸우고 있는 거 많을 것 같아 여기 안에 떨어지면 갇히는 거 아니야? 여기 안에 떨어지면 갇히는 거 아니야? 여기 안에 떨어지면 갇히는 거 아니야? 이거 이거 봐 이 안에 이거야, 이거 아무도 없는데? 저 안에 야 바로 떨어지면 안 돼 여기 어디가 거기가 아니라고 아 여기 아니야 야 여기 아니라고 아 야 어디가 너 흐흐흐 이게 뭐야 이게 나 여기 안 왔다고 여기 여기 이거 상현하고 이거 이거 못 올라가나 이거? 아 이거 못 올라가요 이거? 흐흐흑 흐흐흑 이게 화장실을 주는가 왜 이거 왜 이렇게 아니 아니 어디 올라가는 길이 있을 거야 올라가 올라가는 길이 있을 거면 이렇게 실수하는 사람들 대량이 왜 이렇게 올라가고 있지. 올라왔습니다. 아무것도 없어? 아이고 아저씨. 올라왔습니다. 아 잠깐만. 반대로 갔다. 아이고 반대. 반대로 갔다. 반대로 갔다. 전략이네 지금. 깍고 있잖아 여기. 여기 숨어있다가. 아 근데 뭐. 콜라이나 가면 안 돼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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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가겠습니다. 이만. 싸울 거. 여기 가야겠다. 좋네. 여기 가. 뭐야. 폐활령 같은 게 있네. 이거 뭐야. 차량 같은 게. 올라가야 돼. 어떻게 무슨 올라가 이거. 아니 이거 왜 안 올라가죠. previously. 아. 봐봐요. 그냥. 안 타고. 팬 들어가세요 석 mereka mega deleter seorang.... 와드보러 오십니까? 일단 나 50... 50... 야... 정말... 아 이거 전략적으로 되네 이게... 아니 이거 손이 있는데... 아 좋아... 일단 가다가 해방과 좀 바뀔 때 방치로 해야지 아냐 누가 해변은 또 올 수 있어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는거야 이게 15평으로 장애가 없네 아니 아니 내가 간장에 있는 게 진짜 향수야? 어떻게 이렇게 왔을까? 이게 어떻게 이렇게? 이게 이게 지금 없는 장소 아니에요? 51897이 뭐야? 51897이 뭐야? 51897이 뭐였어? 아 근데 나 왜 체력 다뤄? 오이 없네 아 체력 다뤄게요 지금 하면 체력 다네요 아 맞다 아까 떨어져서 갔지 잘못 떨어져서 한번 생각해볼까요? 아까 젤력 떨어져있어 네 그때 당겨 한번 해볼까요? 네 그때 당겨 한번 해볼까요? 이게 어떻게 시작해볼까요? 이게 뭐야 아니 통은 어떻게 전화가 바뀌는데 배웅도 돼요? 이야 조금만 배웅까지 되네 무슨 맛? 아 이거 다 밀렸어 아 이렇게 가도 빨리 좀 닫으라고 다 버릴수니크 여기 하나 군대 강초 룩기 아니요 스팀 게임이에요 스팀 게임입니다 스팀 게임입니다 오 아 일단 좋은 시간에 집어 왜 총 안가리지 끝 끝 끝 끝 아이템이 너무 없는데 나 이거 어 뭐야 샷건 이거 샷건인가? 조유퀸인가? 샷건인가 야 뭐야 총을 왜 더 안갈아줘 샷건은 샷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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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이거? 우에 구급상자 내려가자 세컨들고는 게 아니죠 세컨들고는 게 아니죠 그냥 또 만날 것 같아 어 뭐야 파다 아까 뭐 누르면 안 된다 했지 아 그것도 못 음악 타네 여기 분명히 누가 있어 아까 나 보고 쌌단 말이야 또 샷건이네 이거 샷건만 너무 뭡니까 이거 제일 맹랑 탄창 뭐야 이거 어디로요 소리가 나네 이거 밖에서 왔어요 밖에 왔어요 밖에 왔어요 와 이번엔 구급상담 엄청 많이 먹었네 와 이번엔 구급상담 엄청 많이 먹었네 아직 가스가 이쪽으로 안 오죠 아직 가스가 이쪽으로 안 오죠 위험하다 와 아니 나 샷건이란 말이야 이게 뭐야 이거? 나 들었어 얘 발자국인가? 어 뭐야 혹시 좋았어 이거 죽을뻔 했잖아 지금 이 사람 에너지 겁나 많은데? 근데 왜 안 써집요? 아 두발밖에 안돼요 죽을뻔 했잖아 내꺼 다 줘 이거 다 필요 좋아 그리고 해낭 레벨 2 이거 왜 안되죠? 총 얼마나 많아 뭐야 확인데 뭘 집어야되지 이거? 이거 뭐야 몰라 군용조끼 뭐 먹어야 돼요 이거? 뭐야 이거 뭐.. 뭐에요? 뭐야 SK? 뭐야 모르겠어 뭐야 고은총이잖아 이것도 아니 형제부터만 이것도 고은총이야 안돼 안돼 이제까지 뭐야 뭐야 아 무섭다 아 무섭다 이걸로 캐리합니다 뭘 안거 일단 포션은 겁나만해 포션 뭔데 포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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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이십니까 후바자 샷건 들고있는데 그리고 28시간 떨고있어요 파이더 가기 서현 사이다? 원래 이렇게 하면 소리 안 들리네 점사실 안에 나는 머리를 쓰겠어 그래갖고 이거 가스 되면 가 잠깐만 이제 가스 맞는 거 아니야 이거? 뭐야 이거? 내 눈앞에 가스 있는 거 같은데? 내 눈앞에 가스 있는 거 같은데? 내 눈앞에 가스 집 쪽 조심하라고요? 집 쪽 안 가 집 쪽 조심하고 집 쪽 안 가 나 여기 있을 거야 레드루스가 뭐예요? 뭐예요? 레드루스가 뭐예요? 뭐야 저거 안 돼 안 돼 네 우루스 주말 때요? 아 보수 장비 여기 건물이 없나보네 이쯤되면 은원패할때 찾아야되네 이쯤되면 은원패할때 찾아야되네 이제 생각나구만 이거 이쯤되면 잘 안보일꺼야 아니 그리지마세요 나름 머리쓰고 있는건데 컨트롤을 누르면 아예 안들린데 어, 뭐예요? 저걸 먹어? 알게 먹어? 사라는 진벌리야 야 가까이 오지마 나 살고 싶으니까 피가 찼네 피가 찰네 어췌 전혀 우는 것 같은데 기분인가 기분 탓인가 전혀 우는 것 같은데 처음에 오는데? 머리를 쓰자 귀엽다 귀엽다 너무 위험해 이 자리 차다 차 보이시죠? 저기 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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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뭐야? 아! 아 못먹나? 아 못먹나? 먹어 먹어 먹으라고 빨리 으악 조건 으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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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격이 어떻게 했어요? 아 못먹어요? 아 못먹구나 아 못먹구나 아이씨 이렇게 물어보셨네 못먹었으면 말만 좋아 마음대로